역시 개맥이 나오고 있고 신대리 탐수기에 날쩡샵이 없네 애써 참고 있는지 억지면 배쳐보는지 음 억지 웃음 짓는 게 왜 힘겹게 보이는데 반복되며 길 이별인 듯 시작돼 지친다 정말 너무 이른 새벽 너와 걷던 그 길을 넌 즐겁고 있어 시려오는 내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려 너와 걷던 그 길이 남은 사랑 나 가 보고 싶은데 나 가 보고 싶은데 다시 돌리고 싶은데 왜 다시 또 제자린제 긴 반복되는 길 이별인듯 아프다 정말 고맙고 이른 새벽 너와 걷던 그 길은 난 즐겁고 있어 시련을 내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려 계속 차갑게 식어서 고짖나 멈춰서 얼른 내 모습이 더욱 시리다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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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갖다니 내가 한 번 전화 줘 너무 특이해 알없어 네 이걸로 할게 니 가리 가나 저랑 왔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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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감사합니다.